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특히 아이템에 맞춰서 아, 왜 울어? 아, 왜 울어? 하하하하하 으핳 으핰흐흫 으으으핳 으으으으으으윽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으흐 어? 나? 아! 형들아! 형들 하나 찍지 않아? 그래? 고마워! 아 나 왜 이래? 아 나 왜 이래? 아 나 왜 이래? 1박 4일 해가지고 저런 진짜 깨끗하고 청양한 곳 가가지고 저기 고기 구워 먹고 벌렸으면 좋겠다 근데 벌레가 많아서 난 기겁하겠지 내 성격에 발냄지가 조금밖에 안나가? 나? 응 나 원래 발냄지가 잘 안나 나 아이가 안나는 거 같은데? 아니 조금 나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나 아 조금 난리가 없다니까? 나 발 씻었는데 나 요거 같아 이게 뭐하나 이게 자기 냄새는 원래 안나지 어때? 아 하지마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 하지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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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난다니까 나 안난다니까 다시한번 하자 마지막으로 싫어 가만있어 하지마 오빠 오빠 발냄새가 더 심해 내 방을 맡을래 나도 냄새 안나 발바닥 보여줘봐 발냄새가 나는 사람들은 그 발에 그 봐봐 봐봐 오빠는 막 물었고 발바닥이 물었지 아니야 봐봐 그 냄새라는 발바닥이 있다니까 여보 내 냄새까지 사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잘지 오빠 입냄새도 맡고 사는 사람인데 아이 나 입냄새 야하다 오빠 입냄새가 안다 아 그런 얘기를 하지마 너 내 냄새까지 사랑할 수 있어 빨리해 봐봐 근데 나 내가 냄새 안나지 안나 여기서도 나는 것 같아 아 아 아 뭐하는거야 이게 아니 내 냄새까지 사랑해 줄 달라는거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안나는데 나 안나니까 오빠 냄새니까 그러지 아니 안나 난 진짜 안나는데 요거는 내 겨드랑이 냄새까지 사랑할 수 있어? 오 당연하지 방금 발냄새도 방금 발냄새도 별로 안좋은거 같은데 나는 좀 강하긴 했어 약간 남문의 냄새 아 맞다 아 진짜 마피새끼 정글같아있어 오빠는 아 내가 좀빠 안아가지고 아 진짜 심하다 아 이게 뭐하는지 진짜 아니 내 냄새까지 사랑해 알았어 오늘 안 씻어? 씻었어? 안 씻었어? 아 털 찢어 아 Drew 확 다시 앞 이쪽 한 번만 받아보려? 이쪽이랑 이쪽이랑 뭐가 다르겠어? 아니 다를 수도있어 알 greER 네 devi 땀岩이엔나 어딜 더 많이 도둑놈 벽둑아 제일 많이 여기야 여기야 stem 하阻ved 씨발... 아! 씨발! 아! 빨리 가서 씻어 지금! 아! 빨리 가서 씻어 지금! 아! 지금 냄새라! 아! 빨리 가서 씻어 지금! 아! 내일 아침 씻으면 되지! 씻고 올게! 묻어 닦아! 입냄새도 좀 나는 것 같아! 입냄새도 맡아볼래? 아! 씨발! 이누새도 맡아볼래? 아! 진짜 사람들이 알아야 돼! 드러우자! 이누새도 맡아보라! 저녁먹고 안타깝거든! 근데 왜? 내가 실험내상이야? 아! 그럼 내가 이누새도 맡아볼게! 나 입 닦았어! 아! 나 후어 하지말고! 후어 안나와! 나 안나와! 나 입 닦잖아! 나의 바다! 레벨이 너무 높아온 냄새! 가까이 너 가까이! 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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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서 씻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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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올게! 아! 씻올게! 아! 씻었어? 아! 수건에서 냄새나 거 같아! 아! 수건에서 냄새나는 거 같아! 감사합니다.